안녕하세요. 2018년도 10월 13일 시행되었던 서울시 보건연구사 식품화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서울시 문제는요. 식품화학이 사실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그렇게 심하게 높고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응시를 하셨거나 아니면 공개된 문제를 풀어보신 수험생들께서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식품화학의 특성이었던 지문이 길지 않고요. 기분이 조금 짧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의 타픽을 깊게 들어가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쉽게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별 출제 문항수도 거의 기존하고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위생파트 부분은 사실은 굳이 정확하게 식품위생파트라고 하면 한 문제 정도 아니면 한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건연구사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건학에서 보충이 되었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별도로 하신 분들은 쉽게 푸셨겠지만 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가물 같은 것들을 대비하시지 않으면 또 이제 맞추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쉬웠고요. 지금 이번에 제가 촬영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합격자가 이미 필기 합격자가 나왔고요. 보건연구소 커트라인이 무려 97.117이더라고요. 물론 같이 시험 봤던 다른 보건학이라든가 역학의 점수를, 난이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식품화학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저희 보건연구소가 아마 굉장히 커트라인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커트라인을 보시면서 내가 계속 보건연구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독하다니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 있지만 아마 푸신 분들도 또 이렇게 필기에 합격하시지 못한 분들도 거의 점수는 한두 문제 차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2019년도가 금방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알차게 열심히 식품화학 저와 함께 준비하셔가지고요.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문항, 출제 문항 분석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로 보시면 수분 파트가 지금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예상 그대로 나왔습니다. 두 문제 나왔고요. 자주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자유수 결합수. 아주 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등원 흡수 탈수 곡선도 영역벌 특성 중에 가장 쉬운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쉽게 푸셨을 거고요. 탄수화물과 지질과 단백질 부분. 이 파트에서는 보통 이 3개의 파트를 다 합쳐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번에도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탄수화물에 편중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단당류의 경우에는 한 문제만 나왔고요. 모두 다 다당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당류 파트도 절대 소홀하시지 마시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질의 부분 2개, 단백질도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공개된 문제로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왜냐하면 보건에 대한 것들을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서울시 중에 공개되어 있는 것 중에 2015년도를 보시면 역시 9문제인데 지질의 5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가장 메인 단락에서 9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은 맞고요. 각각의 단락에서 그 해에 조금 집중해서 나오는 파트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과 기능 즉 비타민은 수용성 부분에서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죠. 이 비타민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 나왔고요. 무기질의 염소가 나왔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색과 갈변에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공부할 때도 마이아르 반응, 특히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해서 우리도 확실하게 거의 다 외워버리자, 글자를 다 외워버리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10%로 나왔다는 게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서 색과 갈변 파트에서 무려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이아르 반응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다음에 있는 파트인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효소 파트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우셨을 텐데 조금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이 파트에서 이렇게 한 문제도 안 나오지는 않는데 보통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이번 해에는 이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품의 물성 부분도 그냥 물성과 관련된 용호정의 정도로 나왔습니다. 독성물질은 식물성 독성물질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 관련해서 두 문제를 넣어놨지만 또 우리가 여기 화학성 식중독의 유기성 인자도 독성물질 파트에서 같이 다루고 있긴 하기 때문에 또 식품화학 영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이 첨가물 부분이 크게 이렇게 화학에서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이제 첨가물 부분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종류나 용도를 연결하는 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첨가물 부분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우리 식품화학 문제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방사선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예시로 주면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 보충해 드릴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식품 내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부분에 제가 밑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푸실 때 그 습관처럼 앉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 부분 찾는 부분에서 아닌 것은 이런 것을 찾을 때 꼭 체크하셔서 이런 걸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유리수는 용매로 작용하며 식품을 건조시키면 쉽게 제거된다. 2번 유리수는 섭씨 0도시 이하에서 얼고 전해지를 잘 녹이며 끓는 점이 매우 낮고 비열이 작다. 3번 결합수는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4번 결합수는 미생물의 번식과 포자의 발화에도 이영될 수 없다. 자 정답은 2번이죠. 2번인데 하나하나씩 조금 보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내용을 조금 고쳐보자면 유리수는 0도시 이하에서 얼고 전해지를 잘 녹이며까지는 맞지만 끓는 점이 매우 낮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끓는 점은 높습니다. 물의 특성상 끓는 점이 높고 빗점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비열이 작다 비열이 큽니다. 끓는 점은 높고 그리고 비열은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1g을 1도시 올리는데 들어가는 열이에요. 에너지 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도 변화가 심해도 본인이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온도를 외부에서 주는 에너지에 의해서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 부분인 비열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물의 경우에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기에 똑같이 식용유가 200g짜리가 있고 물이 200g짜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가열을 한다. 가열을 해주면요. 똑같은 무게, 똑같은 에너지로 열을 주었을 때 식용유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다라고 말을 하고 물은 기름보다 비열이 높다,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 공부할 때 발연점 부분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발연점 부분도 공부하시면서 조리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할 때 보면 우리 튀김 이런 거 할 때 기름은 우리 조금만 가열하면 쑥쑥쑥쑥쑥쑥쑥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큰 깊은 이 뭐지? 그 튀김기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결합수는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밀도는 부피문의 질량인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죠. 그래서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번식과 포자의 발화에 이용되는 물은 유리수 또는 자유수입니다. 2번 보시면 탄수화물 소재와 그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 짝지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에 베타글루칸이 나왔습니다. 베타글루칸이 예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친구여서 이번에 저희 심하 씨가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추가로 드렸었는데 베타글루칸은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으며 메틸셀룰로우스와 카복시 메틸셀룰로우스는 가공식품에서 증정제 및 부피감 부여형으로 사용된다? 아닙니다. 베타글루칸의 내용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2번을 보시면 만난은 곤약감자의 저장다당으로 수산화칼슘과 함께 끓이면 젤 형태의 곤약이 된다라고 써져 있죠. 곤약감자 또는 구약감자라고 하는 주성분은 만난 또는 글루코 만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난을 물 넣고 수산화칼슘, 이게 알칼리 응고제예요. 이걸 넣고 만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묵같이 이런 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보시면 키티는 효모의 세포벽,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한다라고 써져 있죠. 이 3번에서도 당연히 틀렸죠. 그런데 이 효모의 세포벽,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베타글루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효모의 세포벽,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하게 되고요. 특히 귀리라든가 보리 등에 많습니다. 귀리라든가 보리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셀룰로우스는 새우, 개, 곤충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다당으로 강알칼리를 처리하면 키토산으로 변한다. 얘 많이 본 것 같죠? 이 설명은 누구죠? 키틴입니다. 그러면 이 1번에 있는 설명은 뭐겠어요? 셀룰로우스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해주려고 보기를 그냥 돌려놓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4번에 있는 새우, 개, 곤충의 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키틴입니다. 키틴. 그렇죠? 키틴이고 키틴에서 구성하고 있을 때 우리 다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아미노기가 있죠. 그 아미노기로 치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기 아세틸키, CH3CO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잘라진 게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또 키토산에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연결이 쭉 되면 키틴이고요. 그 다음에 강할칼리로 처리해서 이렇게 아세틸키가 떨어져 나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아미노기만 있으면 이게 바로 키토산입니다. 키토산. 그래서 둘 다 다당의 형태인데 여기에 조금 다른 형태일 뿐이지 키틴과 키토산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설명은 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유지입니다. 유지의 화학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검학과는 지방산의 분자에 반비례함으로 저급 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작아진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검학과는 우리 뭐예요? 비누화과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검학과는 지방산의 분자에 반비례, 여기까지 맞았어요. 반비례까지 맞습니다. 저급 지방산의 함량이, 왜 반비례하는데 저급 지방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커지겠죠. 반비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커진다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검학과에 대한 내용. 그래서 1번 내용은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요드가는 유지의 불포화도를 표시하는 척도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을수록 요드가가 낮다라고 써져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렇죠? 낮다 이 부분에 틀렸죠. 이거를 높다라고 바꿔줘야 되죠. 유지의 불포화도를 표시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유지의 이렇게 이중결합,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요드가 많이 가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드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드가에 따라서 우리가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로 나누게 되죠. 각각의 수치는 130 이상, 100에서 130, 100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요드가에 따라서 유지가 달라졌었죠. 예시도. 3번 보시면 폴렌스키과는 휘발성의 비수용성 지방산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버터의 순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폴렌스키과는 휘발성의 비수용성.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 공부할 때 휘발성의 불용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인데 불용성의 지방산. 이거를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고 버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 3가지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렌스키과가 나오고 4번에 있는 해넛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던 게 라이헤이트 마이슬과였죠. 이렇게 3가지가 버터와 조금씩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폴렌스키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터의 순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한다. 만약에 버터의 야자유 같은 것들이 혼입이 됐다. 그러면 수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버터에 만약에 코코넛류가 들어갔다고 하면 폴렌스키과가 코코넛류는 16에서 17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야자유나 코코넛류 같은 거는. 근데 버터의 경우에는 수치가 1.5에서 3.5 정도. 이렇게 숫자가 둘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버터의 야자유가 혼입이 됐다고 하면 폴렌스키과의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얘가 순도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해넛과는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지방산의 함량을 전체 유지의 양의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자,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느냐? 여기에 틀렸습니다. 수용성 지방산의 함량을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넛과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지에 함유되어 있는 불용성 지방산의 함량을 전체 유지에 대해서 백분율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일반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95.5 정도, 5%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버터 같은 이렇게 이 버터를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 수용성 지방산의 함량이 있기 때문에 87.5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넛과의 경우 그러면 라이예트 마이슬가도 한 번 이왕 나왔는데 한 번 정리해보자면 휘발성의 수용성 지방산을 측정하는 게 라이예트 마이슬가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버터가 이렇게 우유 지방으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지방이 혼입된 건 아닌지 검정 여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식품 중에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를 가지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진행되는 갈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자, 카르보닐과 아미노기 자, 우리 익숙한 친구죠. 그래서 카르보닐, 아미노 그래서 마이아르 반응이구나 여기 딱 아시겠죠. 마이아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구나 생각을 하고 또 아미노카보닐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글리신과 글루코스를 함께 가열하면 글리신이 아미노기, 글루코스가 카르보닐기 이렇게 하나씩 부여해 줬네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지냐?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 색소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아르 반응은 마이아르 반응,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멜라노이딘 생성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2번. 라이신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파괴되므로 영양가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지만 뭐냐면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의 특성사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와 마지막 알기 부분에 여기에 아미노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거의 떨어져 있잖아요. 작용기하고 그래서 누가 오느냐? 카르보닐이 옵니다. 나랑 같이 반응하자. 그래서 쉽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있을 때 당류가 와가지고 결합하기 쉬운 것들이 이런 염기성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어? 라이신이? 이렇게 갈색 반응에 이용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파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에 손실이 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반응은 이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은 0.5에서 0.8 정도의 중간 수분 활성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수분 챕터하고도 연관이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 그 수분 파트에서 공부하실 때 각각의 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0.25, 0.8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 그림, 가면 반응이 너무 압축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정도가 책으로 우리가 배울 때 좀 협소하게 할 때는 0.6에서 0.7이라고 하고 현재 보기에서처럼 0.5에서 0.8 정도 이 영역, 중간 수분식품 영역이기도 한 이 영역에서 최대가 되었다가 오히려 그게 넘어가면 그보다 수분이 더 많으면 갈련 반응이 다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죠. 자, 4번 보시면 반응의 최종 단계에서 반응성이 강한 히드록시 매칠 퍼퓨라를 형성한다. 자, 4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서 어디 부분이 틀렸냐 반응의 최종,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반응의 최종 단계에서가 아니라 히드록시 매칠 퍼퓨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HMF입니다. HMF가 만들어지는 구역은 어디냐 중간 단계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간 단계에서 향기 중간 단계의 향기 성분을 맡고 있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단당류의 유도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당류의 아까 탄수화물 파트 중에서 단당류의 당 유도체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디옥시당은 단당류에서 산소가 하나 제거된 것으로 당의 OH기가 H로 치환된 환원형의 화합물이다. 자, 1번은 정답입니다. 아니, 정답이란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당 유도체 한 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유도당 또는 당 유도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 유도체를 정리하면 환원, 그 다음에 산화, 치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환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당알코올 대표적으로 당알코올을 들 수 있고 방금 1번에 나왔던 디옥시당 자, 산화하는 방법에서는 산화가 되면 첫 번째 알돈산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 우론산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치환의 방식에서는 아미노기로 취환되는 아미노당과 사이올기로 취환되는 사이오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서 보시면 이 대옥시당 또는 디옥시당은 산소가 하나 제거됐기 때문에 환원형의 화합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알돈산은 단당류의 C1번 자리에 알데이드가 산화되어 카르복식기로 된 것이다 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다. 우리 사슬구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가 1번에가 CHO가 있죠. 6번에 CH2OH가 있죠. 이 윗부분이 바뀌면 알돈산입니다. 그래서 만든 표현입니다. 당산은 단당류의 C1번과 C1번의 알데이드기와 C6번의 제1급 알코올기 양쪽이 다 같이 산화되어 카르복식기가 된 것이다. 둘 다 바뀌면 당산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우론산은 단당류의 카르보닉기가 알코올기로 된 것이다. 4번이 틀렸죠. 4번은 여기 방금 설명한 당산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을 때 C6번에 있는 이 알코올기가 누구로 바뀌냐? 카르복식기로 바뀐 게 바로 우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팩틴 구조 기억나시죠? 폴리갈락트로닉 엑시드예요. 그래서 보시면 갈락트로닉이 폴리로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그림 그릴 때 보시면 이렇게 위에다 그리죠. 우론산이잖아요. 그리고 6번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COOH로 이렇게 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론산의 그림만 보셔도 이렇게 고리구조의 그림을 봤을 때도 갈락트로닉 엑시드였던 갈락트로닉 엑시드였던 갈락트로닉 엑시드였던 6번에 있는 우론산은 6번에 있는 알코올기가 카르복식기로 산화된 걸 우론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잘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보세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좋다. 간단하고 바로 1점 여기 100점 만점이니까 5점 추가합니다. 5점, 그죠? 자, 이 6번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쉽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몇 종? 20종입니다. 그죠? 자, 20여 종에 대해서 쭈루루 나와 있죠. 1, 2, 3에서 자주 익숙한 친구들 나와 있잖아요. 자, 이외에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친구들 그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유일한 자연계에서 베타 형태였던 베탈라닌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단이고 이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에 또 이렇게 나왔던 애 시트룰린이라든가 또 오르니틴이라든가 이런 이 시트룰린이라든가 오르니틴 이 친구들은 다 어디 요소사이클인 유레아사이클의 중간물질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친구들 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바라고 했었죠. 가바 감마 감마 아미노 부치리객시드 가바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갈변 반응에서 자주 친구 나오는 도파도 전부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 유리 형태로 있는 친구들입니다. 쉽게 푸셨을 거고 7번을 가겠습니다. 다시 마이아르 반응이 나왔네요. 마이아르 반응 아까는 마이아르 반응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이아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 우리 7번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아르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맞습니다. 이 마이아르 반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물론 이 마이아르 반응은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온도를 높여준다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가 맞습니다. 2번 pH는 증가할수록 갈변 속도가 빠르다라고 써져 있죠. pH가 높아질수록 갈변이 현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H 책에 따라서 10까지도 계속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pH가 3 이하에서는 갈변 속도가 또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10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3 이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pH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의 문제 패턴을 보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아마 이의제기도 많고 그래서 이 중에서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옳지 않는 걸 맞추는 겁니다. 수험생들은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틀린 표현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아르 반응 나왔으니까 최적 pH는 pH 6.5에서 8.5 정도 사이에서 반응 가장 잘 일어나죠. 최적 pH입니다. 3번 보시면 5탄당에 비해서 6탄당이 갈변 속도가 빠르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6탄당이 아니고 5탄당이 갈변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5탄당이 가장 반응이 잘 일어나고 우리 5탄당이 가장 잘 일어나고 6탄당 그 다음에 2당류 단당류가 아닌 2당류로 갔을 때 설탕 같은 이렇게 반응 속도 공부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5탄당이 가장 빠르다. 이 중에서도 또 누가 빨라요? 리보스 리보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체크 다시 해주시고요. 4번 보시면 갈변을 저해하는 물질로 황산염 및 칼슘염이 있다. 자 맞습니다. 우리 마이아르 반응 요인에 대해서 쭉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할 때 뭐였냐면 마이아르 반응 억제 반응을 억제 방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이아르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런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결과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일어난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뭐냐 저온 저장 온도를 컨트롤 하고 두 번째 뭐냐 pH를 3 이하로 낮추면 되겠죠. pH도 맞춰주고 세 번째 수분 수분도 10에서 15% 이하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외선도 좀 차단하고 다섯 번째 금속용기 안 됩니다. 그죠? 금속용기도 안 되고 여섯 번째 산소도 제거하고 일곱 번째 요 부분이 나옵니다. 화학적 제거제 화학적 저해제 요걸 처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저해제를 처리해주는데 이거의 예수로 제가 들어드렸던 게 황산염 이라든가 그 다음에 칼슘염 이런 거 아황산염 이런 거 이런 애들을 처리해서 마이아르 반응의 화학적 저해제를 처리해주며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요렇게 설명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요.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위의 인자 중에 유기성 위의 인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식중독과 관련된 내용이고 또 유기성 위의 인자고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이런 나쁜 친구들을 넣어준 게 아닙니다. 물론 테트로톡신은 아니지만 아프로톡신은 아니지만 니트로사민이라든가 다음 방향적 탕화수수라든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넣어서 첨가를 시킨 게 아니라요. 식품을 가구 저장 발효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원래 A와 B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A와 B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C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자 이 숯불이라는 표현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불연소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숯불구이 또 고기를 구웠잖아요. 숯불구이 그래서 유해물질의 식품 예시를 보시면 불고기라든가 불갈비라든가 훈제육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예로 나와요.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불연소 상태에서 불연소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구워지면서 열분해 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다환 방향족 탄화수서 3번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렇게 환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방향족 요거 요거 고리 요게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서 입니다. 이 중에서 예시는 안 나왔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입니다. 3,4 벤조피렌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벤조피렌은 절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발암물질이에요. 물론 수풀에서도 있지만 벤조피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곳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의 지문처럼 숯불 고기 이렇게 단백질 분해산물이겠구나 숯불과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했을 때 벤조피렌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다른 보기들을 한번 보시면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햄이라든가 이런 식육 가공품에다가 발색제를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아지싼염 같은 발색제를 넣어주게 되면 이 발색제와 식품 속에 있는 아민이 만들어지면서 둘이 반응을 해가지고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에도 이렇게 유기성 위의 인자지만 8번의 보기 정답은 아니지만 꼭 기억해둘 물질이고요.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독이죠. 곰팡이 독이고 이 원인 곰팡이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입니다. 또는 아스퍼질러스 파라시티커스 이 두 가지의 곰팡이가요.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또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테트로톡신 옛날부터 자주 나온 친구죠. 보고덕입니다. 보고덕. 그래서 맹독성이죠. 맹독성의 보고덕 성분을 테트로톡신 그래서 식품 보고덕에 중독되었을 때 마비 증상 오고 청색증 오고 자연 독식 중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전분의 호화와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써져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쌀, 옥수수 등의 곡류 전분이 감자, 고구마 등의 서류 전분보다 호화 온도가 더 높고 노화되기 쉽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호화와 노화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 전분 입자 크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 옥수수처럼 입자 크기가 작은 친구들이요. 감자나 고구마처럼 입자 전분 크기가 큰 친구들보다 더 호화되기 어렵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호화되기 어렵다. 라고 표현해주면 좋은데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 표현을 보시면 호화 온도가 더 높고 이것도 호화되기 어렵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화 온도가 더 높으려면 온도가 원래는 예를 들어 이 온도에서 A라는 온도에서 호화가 되는데 온도가 더 높다는 건 더 힘들게 호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화가 더 안 된다. 이렇게 호화되기 더 어렵다. 이런 표현입니다. 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속도가 느리다.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표현이 돼도 우리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되기 쉽다. 라고 써져 있죠. 노화는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가 작은 전분이 호화되기 어렵고 노화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밀로펙틴 함량이 적고 수분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일어난다. 라고 써져 있죠. 자 아밀로펙틴 함량이 적고 라고 써져 있는데 자 아밀로펙틴과 아밀로우스의 함량에 따라서 이제 호화와 노화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밀로펙틴은 호화 반응이 어렵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밀로펙틴 함량이 적었어. 아 그럼 호화가 잘 되겠구나. 수분이 많아요. 물이 많이 들어가면 팽윤되기 쉽기 때문에 호화가 빨리 촉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호화가 잘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밥이나 빵을 냉동보관하면 노화를 지연할 수 있다. 라고 써져 있죠. 맞습니다. 냉동보관 보통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낮춘다고 했을 때 밥이나 빵을 냉동으로 하면 이렇게 호화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노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화를 조금 지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동일한 생각으로 냉장에 넣었을 때는 반대입니다. 냉장 온도에서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보시면 당이나 유화제를 첨가하면 노화를 촉진한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당이나 유화제를 첨가하면 우선 노화가 억제될 수 있어요. 또는 노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을 넣다. 그러면 이 당이라는 것의 대표적은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이 탈수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제로 작용을 해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화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화제로 쓰일 수 있는 천연 유화제로는 우리 이렇게 요거 지방이죠. 그래서 트리글리세라이드잖아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유화제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야 돼요. 하나가 없건 두 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모노글리세라이드 또는 다이글리세라이드가 유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죠. 이런 유화제를 넣게 되면 어째서 노화가 지연되느냐 이유는 뭐냐 전분교질 입자에 전분교질 입자에 입자의 안정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전분교질 입자에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침전이 잘 안되겠죠. 침전을 방해하게 되고 결정도 억제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화제를 첨가해주면 이렇게 한마디로 빵이나 떡이 잘 안 굳는다는 거예요. 당이나 유화제를 하면 잘 안 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스테롤 중 프로비타민 D3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문제도 진짜 쉬운 문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스테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지질이죠. 유도지질 유도지질 중에서 비타민 D3의 뭐냐 프로비타민 전구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D3의 전구체 우리가 알고 있는 세븐데하이드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이 세븐데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에서 유도된 친구죠. 그래서 동물성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UV 자외선을 세주게 되면 비타민 D3로 간다고 했죠. 그리고 이 D3 조금 더 가르쳐 드린다고 하면 이 D3가 간으로 가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 1번 아니 25번 25 하이드록시 그다음에 비타민 D3로 갑니다. 그 후에 얘가 신장으로 가서 1, 2, 5 다이하이드록시 비타민 D3로 바뀌면서 이게 우리 몸에서 활성형의 형태로 작용을 하면서 칼슘의 항상성 유지라던가 이런 이 비타민 D가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부분들 생체에서 영양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바뀐다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으로 바뀌고요 이 아이가 이제 혈성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든가 여러 요인들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4번에 있는 에레고스테롤은 우리 뭘로 바뀌냐 비타민 D2로 바뀌는 친구죠.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식물성 독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물성 독성물질을 우리가 이제 그 자연도 특히 식물에 식물 속에 들어있는 독성물질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1번에 있는 아미그달린은요 우리가 청산배당체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친구죠. 청산배당체고요. 아미그달린이 많이 들어있는 곳은 이제 청매 즉 미숙매실 살구씨 복숭아씨 뭐 이런 것들에 아미그달린이 이제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독성분이고 이 청산배당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배당체 당과 비당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비당 부분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시안이 붙어 있어요. 시안이 붙어 있고 우리가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장내의 여러가지 효소에 의해서 이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잘리면서 몸속에서 시안화수소 이렇게 청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청산이 이제 우리 몸에서 독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청산배당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산배당체 종류 중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친구가 이 아미그달린이고 아미그달린이 많이 들어있는 건 청매나 살구씨 복숭아씨 같은 것들입니다. 자 듀린 있죠. 듀린도 청산배당체예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수수에 많이 들어있어요. 수수 수수에 들어있는 청산배당체가 듀린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파툴린 있죠. 자 파툴린이 틀렸습니다. 파툴린이 지금 이제 정답이고요. 파툴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곰팡이독입니다. 식물성 자연독 식중독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곰팡이독이고요. 원인 곰팡이는 페니 다 써드려야겠죠. 페니 실리움 파툴럼 입니다. 그래서 페니 실리움 파툴럼 이라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페니 실리움 파툴럼 말고도 페니 실리움 익스펜섬 이라든가 아스포즐러스 클라부투스 라든가 이런 균들이 여러 곰팡이들이 파툴린이란 성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는요. 신경독입니다. 신경 그런 마비 증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성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주로 나와있는 우리가 곰팡이 독은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곡류잖아요. 그래서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자주 언급이 되어 있는 공전에도 나와있는 게 뭐냐면 사과주스 라든가 사과주스 농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 정도예요. 파툴린 유명한 곰팡이 독성분입니다. 4번 리나마린입니다. 리나마린도 청산배당체예요.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 오색콩 오색콩 또는 우리 미얀마콩이라고도 합니다. 미얀마콩 오색콩에 함유되어 있는 청산배당체 성분이 리나마린이고요. 리나마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파세오르나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물질인데 이름이 파세오르나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또 리나마린이 오색콩인데 오색콩은 이것만 외우시면 또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 파세오르나틴은 리나마린이라고도 하고 얘들은 이제 오색콩에 들어있는 독성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독성물질이 아닌 것은 파툴린이죠. 곰팡이 독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청과물의 분류 종류 및 용도를 옳지 않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청과물의 분류 종류 용도입니다. 사실 위생학에서도 식품화학에서는 이렇게 이 영역의 이 영역 공부를 잘 하시지만 위생학에서는 청과물 파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일 자주 출제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첨과물이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팽창제 뜻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살펴보면요. 첫 번째 1번 팽창제 보시면 탄산수소 암모뉴 맞는 겁니다. 팽창제 그럼 우리 탄산수소 암모늄보다 탄산수소 나트륨 우리 더 잘 아시죠? 우리 중조로 알고 있는 탄산수소 나트륨 넣으면 빵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잖아요. 그래서 부풀려 부풀어오르잖아요. 부풀려 형체 형성 맞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풀려 부풀려가지고 조직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형체를 갖추기 위해서 식품 첨과물로 넣는 게 팽창제 입니다. 1번은 맞는 연결이고요. 2번 감미제 보시면 감미제 글루탐선 나트륨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탐선 나트륨은 그래서 쉬운 보기 되게 그죠? 이걸 보고 감미제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안됩니다. 우리 식용과 출신 이렇게 안됩니다. 물론 보건연구사의 식용과 아니신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글루탐선 나트륨은 누구도 알 수 있는 MSG 그렇죠? 맛난 맛 이거를 집어넣으면 죽은 음식도 살린다는 이런 친구죠. 이 친구는요 정확히 말하면 향미증진제입니다. 이름에서 느낌이 강하게 딱 오죠. 그래서 이 글루탐선 나트륨은요 감미제에 들어있지 않고요. 향미증진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는 거죠. 원래 있던 맛에 약간 조금 감칠맛이 적은데였을 때 살짝만 넣으면 갑자기 맛이 꼭 맛있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은 소포제, 규소수지, 거품생성방지 맞습니다. 소포제는 현재 공전에는요 거품제거제로 쓰입니다. 거품제거제이고요. 대표적인 거품제거제는 규소수지입니다. 실리콘 레진이라고 하는데 규소수지, 거품제거제 말 그대로 거품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식품제조공정에서 발효를 시킨다거나 농축을 시키는 과정을 통하면 거품이 부부부부부부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정에 있어서 이렇게 미리 소포제 같은 것을 첨가해서 거품이 올라오게 되면 거품을 막지 못해서 넘치게 되면 수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는 공정을 이런 거품을 제거하는 첨가물로 소포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차염수산, 칼슘, 미생물, 사멸 맞습니다. 단시간 안에 미생물을 죽이는 거죠. 사멸시키는 첨가물은 살균제입니다. 차염수산, 칼슘은요 살균제의 영역에 들어있고요. 사멸을 목적으로 합니다. 12번은 정답 2번. 13번 보겠습니다. 가공식품 제조시 적용된 단백질의 변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단백질 파트에서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쫙 배우면 총체적인 부분이죠. 특히 단백질 유지에는 산패, 단백질에는 변성 이거 있다고 했죠. 식품에 응용하는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 어떻게 식품으로 이용해서 먹느냐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우유 단백질 카제인 카세인은 레닌을 추가하고 칼슘과 결합시켜 만든 치즈커드라고 써져 있죠. 치즈를 만드는 원리를 적어놨습니다. 우유 속에는 이렇게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카제인은 사실은 카파카제인의 형태로 이렇게 카파카제인이 외벽에 있어서 안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레닌이 와가지고요. 카파카제인을 파라카제인으로 바뀌면서 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불안정한 이 파라카제인이 누구랑 결합한다? 카제인과 결합하면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콩의 글리신인을 가열처리한 후 냉장시켜 만든 두부 이 표현을 잘 보시면 마치 콩의 글리신인을 가열처리한 이 두부의 공정이 열변성에 의한 것으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열처리해가지고 다시 굳혔다 그 말인 거잖아요. 이런 열변성의 개념으로 콩을 열변성시켜서 두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두부를 만드는 원리의 변성은요. 금속에 의한 변성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리신인이 이제 열변성보다는 이렇게 금속에 의한 변성으로 해서 글리신인과 글리신인 사이에 칼슘 그렇죠. 이가인 칼슘이 이렇게 가교결합에서 우리가 그 두부를 삶고 마세하고 짜고 이러면 두유가 나오게 되고 이 두유에다 간수를 처리하게 되면 응어롱어 응어롱어 응어리가 지면서 요거를 싹 살짝 건져내면 순두부 요거를 이렇게 보부자기로 해가지고 성형을 탁탁탁 예쁘게 하면 우리가 먹는 두부가 되잖아요. 요때 요렇게 칼슘 간수가 요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냥 무식종으로 간수를 넣을 수 있으나 이런 두부 단백질의 이런 금속에 의한 변성 방법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단백질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콩을 직접 드시는 것보다 두부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소화율도 높고 우리 몹에서 콩의 단백질을 이용하여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자 3번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의해 카제인에다가 젖산을 첨가해서 만든 요구르트 자 3번의 표현은 뭐냐면 산에 의한 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구르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병의 요구르트라기보다는 호상요구르트 떠먹는 요구르트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 해봤어요. 우유에다가 이렇게 시판되는 요구르트를 섞은 다음에 하룻밤 지나고 나면 한 이틀 밤 지나고 나면 냉장고에 놔두고 나면 처음에 우유는 액체연데 떠먹을 수 있는 이렇게 걸쭉한 커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카제인의 등전점은 pH 4.6 정도 되고 젖산을 처리해서 pH를 낮춰주면서 등전점 가까이로 가주게 되면 이렇게 커드를 만들게 돼서 호상요구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콜라겐의 열 처리를 한 후 열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콜라겐의 열 처리를 한 후에 응고시켜 만든 젤리입니다. 자 우리 불용성의 섬유상 단백질로 알려져 있죠. 콜라겐은 불용성의 섬유상 단백질이지만 물 집어넣고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젤라틴으로 액화가 됩니다. 젤라틴으로 액화가 되었다가 다시 차갑게 식혀주면 얘가 우리 고체와는 다른 젤리화가 됩니다. 젤리화가 되는 젤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거를 콜라겐의 열변성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보시면 비타민과 그 특성 및 기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는 문제죠. 비타민 중에서도 수용성 비타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수용성 비타민 우리 비타민에서 이렇게 특성이나 기능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마다 적어져 있는 부분이 다르고 식품화학에서는 이런 영양적인 문제가 부분이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때 정리할 때도 우리 수용성 비타민 할 때 영양 파트를 좀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실은 비오틴 같은 거 이렇게 퓨리는 합성어 이런 부분 자세히 안 배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을 생각보다 쉽게 주제돼서 또 맞추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엽산 체내에서 산화 환원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철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낯익은 표현입니다. 자 1번 보기엔 엽산이 아니에요. 그쵸? 얘는요 누구냐? 비타민C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체내에서 산화 환원 조절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과 칼슘 그쵸 철분의 흡수도 돕고 칼슘의 흡수 돕는 게 비타민C였어요. 그래서 비타민C에 대한 내용이에요. 2번 BOT는 장내 세균에 의해 일부 합성되며 퓨린과 2번의 비오틴 내용 맞습니다. 우선 비오틴이 장내 세균에 대해서 일부 합성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합성이 되고요. 이 핵산과 단백질 현상의 필수적인 표린 염기 중에 표린 염기 아미노산 염기 하잖아요. 표린 염기 비오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장 아밀라제 합성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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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의 주요 반응인 오르니틴에서 이렇게 시트롤린으로 전환시에도 비오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영양학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은 맞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비오틴은 합성될 수 있고요. 일부 합성될 수 있고 표린 합성에 관여하고 있고 최장 아밀라제 합성에도 관여하고 있고 요소 사이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버플로아비는 알칼리성에서 열예는 안정하나 강선의 염색 분해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열에도 안정하지 않습니다. 알칼리성에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비타민C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대사에서 조효소 역할을 한다. 우선 보기에서는 딱 어떤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선 비타민C는 아니죠.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대사에서 조효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니아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아신이 우리 몸에서 NAD의 형태로 이렇게 여러가지 영양소의 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니아신 우선 비타민C는 아닙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 15번 우리 식품학에서 가장 마지막 챕터에 있는 물성입니다. 그렇죠? 식품의 물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각각의 개념들 늘 잡아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성 파트가 틱스토트로픽 이런 거 어렵다. 뉴턴 유체 이런 거 어렵다고 하면 개념은 꼭 알고 가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점성은 물질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물리적 성질이다. 맞습니다.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외부 힘에 의해서 물질의 흐름을 주면 저항하는 게 점성입니다. 2번 탄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된 물체가 그 힘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이거는 탄성이 아니라 소성입니다. 소성 틀렸고요. 3번 점탄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어 있는 물체가 그 힘이 제거될 때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익숙한데 탄성입니다. 얘가 탄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예사성은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의 견고성을 말한다.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의 견고성을 말한다. 경점성입니다. 경점성입니다. 경점성. 그래서 이렇게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의 경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견고성을 말한다. 그러면 이 예사성이라는 건 뭐였냐면 우리 청국장이나 남백 등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느다랗게 딸려 올라오는 성질이 예사성이었어요. 점탄성의 예시에 들어갔었죠. 또 점탄성 같은 경우에는 점성유동과 흘러가는 이런 점성유동과 탄성변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었죠. 자 그 다음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16번 잔토필 나왔습니다. 잔토필 잔토필류의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잔토필은 누구냐 카로티노이드 입니다. 카로티노이드류의 잔토필이 나오죠. 카로티노이드류는 우리가 색과 갈변에서 나왔던 색소고요. 카로티노이드는 첫 번째 카로틴이 있었고 카로틴류가 있었죠. 그리고 잔토필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카로틴류들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 개념이고 이 잔토필류는 여기에 O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알데이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카르복시기라 들어간다거나 하이드록시기라 들어간다든가 이런 다른 산소를 포함한 잔기들이 들어가 있는 걸 잔토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루테인, 크립토잔틴, 제아잔틴, 라이코펜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잔토필이 아닌 것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틴류죠. 16번의 정답 4번 17번은 무기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토와 pH 조절 위액의 산성 유지 및 소화에 참여하고 결핍 시 식욕 부진 및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무기질은 누구냐. 정답은 염소였죠. 염소 친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기능 우선 염소는 삼토압 조절을 합니다. 세포에 세포에 내와 외가 있었죠. 염소는 어디에 있어요? 외에 있죠. 세포 외의 대표적인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삼토압 조절을 하고요. pH 조절 위액의 산성 유지라고 써져 있는데 위액의 위액은 누구냐. 염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염산의 구성이 되면서 pH와 산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액은 우리 위 속에 나오게 되고 음식물을 먹으면 위액이 나오면서 막 잘라지고 변형시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대로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식욕 부진 이라든가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염소가 정답입니다. 3번이 정답 18번 보겠습니다. 등온 흡습 및 탈습 곡선에서 식품 성분과 물분자가 카복식기나 아미노키와 같은 극성 부위에 이온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등온 흡습 탈습 곡선이고요. 각각의 영역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식품 성분과 물분자가 결합을 했는데 어떤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다. 라는 것을 딱 포인트로 잡고 등온 흡습 탈습 곡선 자다가도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그린 그림이 너무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1영역 2영역 3영역 나누고 수분할성도 0.25 0.8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랬을 때 1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1영역이었고 2영역은 수소결합 그 다음에 3영역은 아무것도 결합되어 있는 자유수 영역이었죠. 또는 모세간 응축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번 문제에서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은 1영역 또는 단분자층 영역이죠. 2영역은 다분자층 영역 3영역은 모세간 응축 영역 또는 응결 영역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영역별로 특지 그러면 이온결합 수소결합 자유수 이렇게 나왔고 또 이런 물의 형태 결합 형태 보시면 1영역 단분자층 형성 영역은 이온결합하고 있고 물은 준이로 썼지 결합수 결합수의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는 결합수라고 표현되는 데 있고 준결합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렇게 영역별로 특징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1번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시험이 끝난 후에 질문이 들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낯선 효소가 나왔던 4번에 보기 때문에 19번 문제가 19번 문제만 물어보신 분 있었고요. 이외에는 문제 물어보신 분 없었습니다. 자 그럼 팩틴분해 효소 한번 살펴볼게요. 19번 팩틴분해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1번 프로토팩티네이즈는 불용성의 프로토팩틴을 가수분해하여 수용성의 팩틴으로 전환하는 효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프로토팩티네이즈예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요. 2번 팩틴 에스터레이즈는 팩틴의 메틸 에스터 결합을 가수분해하여 과실이나 최소의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재에도 작아져 있죠. 2번째 인의 효소 팩틴 에스터레이즈 얘는 연화 억제 효소 입니다. 그래서 팩틴 에스터레이즈는 우리가 갈락토론산에 결합을 할 때 쭉 이게 갈락토론이 엑지타 결합되어 있고 여기 지금 C6번 부분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원래 갈락토론산이었는데 여기에 메틸 에스터 결합을 통해서 COOH 이렇게 메톡시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부분을 잘라버리는 게 팩틴 에스터 PE입니다. PE라는 효소가 이 부분을 자르게 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메틸기가 CH3OH 바뀌면서 메타노를 형성하게 됩니다. 메타노를 생성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렇게 COO 마이너스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칼슘 같은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아삭하게 먹으려고 하면 이런 팩틴 에스터라이즈 효소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카르복시기에 이렇게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합하게 되면서 채소 조직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채소를 먹을 때 조금 연화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피지라는 효소 알죠? 폴리갈락트로네이즈는 연화를 촉진하는 효소죠. 그래서 폴리갈락트로네이즈처럼 이렇게 연화를 촉진하는 효소는 조금 줄이고 피해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좀 단단하고 아삭하게 먹는다. 이런 것들 아마 참고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 보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해볼게요. 폴리갈락트로네이즈는 갈락트로네이즈는 갈락트로산 분자를 가수분해하여 분자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소로 절임식품의 연부현상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화 연화 촉진 효소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피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락트로산이 연결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 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버리기 때문에 폴리인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가운데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연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소를 아삭하게 먹겠다. 그럼 이런 효소는 줄이고 이런 효소는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4번 보시면 팩틴 라이에이즈는 메틸 에스터화된 갈락트론산의 메틸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4번의 보기가 틀렸는데요. 우선 이 팩틴 라이에이즈는 메틸 에스터화된 갈락트론산의 메틸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이 설명 부분이 있잖아요. 메틸 에스터화된 갈락트론산의 메틸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는 방금 설명했던 PE입니다. PE에 대한 설명이고요. 팩틴 라이에이즈는 이게 아닙니다.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팩틴 라이에이즈와 PE와 PG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팩틴 구조잖아요. 팩틴 구조 그래서 이렇게 메톡식기가 붙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메톡식기 함량에 따라서 젤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런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PE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여기 부분을 잘라가는 게 PE입니다. PE 지금 여기가 프로토팩틴이 아니라 지금 팩틴이나 팩틴산 상태죠. 이걸 다 잘라버리면 뭐가 돼요? 팩트산이 되죠. 팩트산이 되고 여기를 자르면 하나의 그냥 갈락트로닉 엑시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르게 되면 PG 폴리갈락트로네이즈는 여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먼저 PE가 자르게 되면 그 다음에 신호를 받고 PG가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PG가 잘라지게 되면 최종 이렇게 되겠죠. PE가 작용을 하면 팩트산과 메타놀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팩트산을 폴리갈락트로네이즈가 자르면 이렇게 COH 더하기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각자 하나씩 떨어져 있는 이런 갈락트로닉 엑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팩틴 라이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팩트인 라이에이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PG를 자릅니다. PG와 같은 곳을 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PE처럼 여기 메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PG처럼 갈락트로네즈 산과 갈락트로네즈 산 사이의 결합을 자르게 되고요. 그럼 얘하고 똑같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먼저 다른 부분은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여기에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깁니다. 이 팩틴 라이에이즈 처리하게 되면 이 효소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쭉 자세히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이 이렇게 잘라지면 얘는 그냥 각각 잘라지게 되고요. 얘는 잘라지면서 4번과 5번 사이에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되죠. 그리고 첫 번째 포인트는 똑같이 자르는 부위가 같지만 이중결합을 만들어낸다는 이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팩틴 라이에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PE가 이렇게 헷갈리도록 보기에서 준 이유가 뭐냐면 이 PG는요. PE가 먼저 처리해서 여기 메톡시를 다 제거한 후에 가운데를 자르는 거지만 PE 팩틴 라이에이즈는 여기에 그냥 메톡시가 붙어 있어도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기 메톡시가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메탄올을 만들지 않아요. 왜? 여기 안 잘라졌으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팩틴 라이에이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렸는데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포토팩티네이즈 배우고요. 그 다음에 팩틴 에스터라이즈 배우고 그 다음에 폴리갈락토론의 세 개를 배웠는데 이번 시험에서 이제 팩틴 라이에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라이에이즈까지 각각의 효소들의 작용하는 부위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PE와 PG 그 다음에 팩틴 라이에이즈 각각의 차이 부위와 차이점 생성물의 차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써져 있죠. 자 전분의 구성성분으로는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이 있죠. 함량으로는 우리가 아밀로우스는 아예 없거나 20% 정도 또 아밀로펙틴은 80에서 10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밀로우스의 요오드 반응은 청색이고 아밀로펙틴의 요오드 반응은 적갈색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아밀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 사슬을 이루고 이 직선 사슬이 아밀로우스는 이렇게 일사결합이니까 직선 사슬을 이루고 이게 헬릭스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가운데 공간이 생기고 요오드를 포접하면서 청색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 구조를 뛰면서 이렇게 포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갈색을 띄게 됩니다. 2번 아밀로우스의 분자량이 아밀로펙틴의 분자량보다 적다. 맞습니다. 아밀로우스는 한 4만에서 34만 정도 되고 아밀로펙틴은 400만에서 600만 정도 이렇게 커집니다. X선을 투시하면 아밀로우스는 무정형 구조이고 아밀로펙틴은 고도의 결정성 구조를 나타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표에서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을 구분했을 때 외우셨던 부분이에요. X선을 투시하면 아밀로우스는 고도의 결정성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아밀로펙틴은 무정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하실 때 공부하실 때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각각을 비교한 표가 있잖아요. 이 표에서는 정말 단순히 아밀로우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미셸을 이루고 전분을 이루면서 결정형이라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변형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과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밀로우스는 고도의 결정형 형태이고 아밀로펙틴은 가지 무정형 형태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각각을 두고 비교했을 때 아밀로우스는 포조파암물을 형성하고 아밀로펙틴은 포조파암물을 형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우스는 이렇게 포조파암물을 형성하게 되고요. 펙틴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적갈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번 10월 13일에 시행되었던 서울시 보건연구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풀어보신 분도 있고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 해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요. 혹시라도 몰랐던 부분 빠졌던 부분 추가로 알았던 부분들은 본인의 서브노트에 꼭 자료로 옆에다가 수기로 꼭 작성해서 정리해두시면 나중에 다시 이걸 꺼내지 않아도 내 노트에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부분들 잘 정리해두시고요. 기출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두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시험들 속에서도 이제 기출문제 풀이는 계속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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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